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국제심포지엄 기자간담회 이너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이 과연 친구의 애인을 뺏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당연히 사람은 친구의 애인을 뺏어선 안 된다는 쪽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자입니다.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전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친구로 인해 내 애인의 낌새가 이상하면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미행 집 앞에서 잠보 하지만 애인이 도망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속도 위반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결혼하셨죠. 당연히 친구의 애인이라도 사랑하면 뺏을 수 있다는 쪽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 에드워드입니다. 한국 옛말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OK. 여자 and girlfriend 많은 많은 방법은 OK. 친구의 애인라도 뺏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간질 동성애자라 소문내기 등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가지고 있어요. 우중은 믿음을 줘야만 합니다. 엄마 네 얼굴 자체가 믿음이 안 가. 엄마 젖만지고 자는 주제에 이런 서른내살에 엄마 젖만지고 자는 주제에 생산하지 오 오 오 오 노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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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하필리 Mesella あ hertz hi Schweitzer & masa Welting... 최종 결론을 내리십니다 옥 RJ 박성호 여기 안동카즈 와서 계속 살 거야? 자꾸 그러면 선비, 선비의 거장 안동사람들한테 쌍놈 소리 들어! 지금부터 국제학신포점 기자간담회 이너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를 괴롭히는 전교 싸움장 이대로 맞고만 있을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남자로서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된다는 쪽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자입니다 남자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얼굴 맞기 싫어요 더 이상 얼굴 맞기 싫어요 더 이상 얼굴 맞기 싫어요 무조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빵 사타군이 낭심공격 하지만 전교 싸움장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복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만 됩니다 조심해서 잘 들어주세요 결석 결석입니다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맞서 싸울 필요 없다 머리를 써야 된다는 쪽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입니다 한국 옛말에 매는 장사 없다 매는 장사 없다 같은 말이 있습니다 적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최고입니다 비굴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OMR 카드 대신 작성 OMR 카드 대신 작성 가랑이 사이로 가랑이 사이로 엎드려 들어가기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네가 사람 네가 사람이냐 네 얼굴이나 사람 나와라 네 얼굴이나 사람 나와라 이런 34살에 여자 속옷이나 모으는 주제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여기서 증명해 보이겠어 여기서 증명했어 OK 맨니스 트렁크 사각판스 프렁크 OK 나는 사각팬티야 정말로 사각팬티야 정말 완벽합니다 quiet quiet I'm ready to make my announcement on tonight's proceedings 최종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우 정신 차려 나의 34살에 도대체 뭐하는 거야 그리고 수집할 거면 제대로 해 나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서부터 국제심포점 기자간담회 인어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학교에 등교할 때 배고픈데 엽지 부유를 몰래 하나 먹을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귀엽게 하나쯤은 몰래 먹어도 된다는 쪽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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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우유를 만들어 먹으면 나중에 나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라리 날라리 인간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인간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쯤은 귀엽게 먹어줘도 괜찮습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요. 네 얼굴이나 성장해라. 3,4,3 양비디오 보내 주지 이런 34살에 혼자서 양비디오 보내 주지 What? No! It's lying! Truth is lying! No, no, 내가 봤어! 내가 봤어! No, I'm not lying! Quiet, quiet. I'm ready to make my final Be quiet until not proceedings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똥자야, 자꾸 성우한테 그러지마 34살에 얼마나 외롭고 슬슬하겠냐 Okay, okay, I'm ready to 그리고 성우야 응? 이거 잘 봤어 Oh, my God!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별로 안 comparing 결국 CARVIC 붓어로 너보다 결론을 내밀고 그 사라지구 결국엔 뱃게 되네 내 뱃게 돼 그녁 그식은